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혜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양보호사 국가구시 대비하여 실기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36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은행에 가서 고액의 돈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고액의 은행 업무는 본인과 함께 가야 한다고 설득한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함께 간다. 3번 대상자의 가족과 함께 동행하여 인출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혼자 가서 인출해 온다. 5번 고액의 돈은 인출할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한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의 가족과 함께 동행하여 인출한다 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어르신 가족과 함께 동행해서 인출해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네요. 37번 대상자의 주사 주입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수액병은 대상자의 배꼽보다 높게 위치한다. 2번 주사 부위가 붉게 된 경우 그대로 둔 상태로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3번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하면 1, 2분간 비벼준다. 4번 정맥주입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5번 주사 부위에 발적이 생기면 온찜질을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정맥주입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입니다. 주사 맞으시는 분들이 요양시설에서 가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양보사님은 정맥주입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게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어르신이 여기 조절기를 만지면 두두두두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심장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는 거 너무 잘하셨고요. 1번처럼요. 수혜병은 대상자의 배꼽보다 아니고 심장보다 입니다. 심장보다 높게 해주셔야 중력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2번처럼 주사 부위가 붉게 됐네요. 그러면 그대로 두지 않고요. 어떻게 해주냐. 방울 내려가는 그 줄에 보면 조절기가 있습니다. 조절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궈주셔야 됩니다. 잠근다 요거. 잠근 후에 바로 보고해 주시는 건 잘하셨죠? 자 3번처럼 이렇게 바늘을 제거했는데 비벼주시면 피멍 듭니다. 그래서 피멍 드니까 비벼주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그시 눌러준다 기억해 주시고. 자 5번처럼 이제 발적 생겼네요. 이도 역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사 주입 중이라면 주사를 중단을 하고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38번 유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1번 손바닥만 비누로 씻는다. 2번 물을 받아서 씻는다. 3번 오물이 묻었을 경우 고체 비누로 씻는다. 4번 마지막은 찬물로 헹군다. 5번 손을 씻은 후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다. 정답은요. 5번 5번이네요. 우리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면 손 씻기입니다. 이럴 때는 손 씻고 난 후에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물기 제거하는 거 너무 잘하셨죠? 감염 예방을 위해서 너무 잘 해주셨고요. 1번처럼 손바닥만 비누로 씻지 않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올바른 손 씻기에 6단계가 있습니다. 제 1단계가 손바닥과 손바닥. 이게 1단계로 끝나는 거 안되죠? 2단계는 손등과 손바닥. 그 다음 3단계는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낍니다. 그리고 나면 손가락을 마주닫고 문질러 주시고 그리고 다섯번째는 엄지손가락도 해주시고요. 마지막 손톱도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되니까 손바닥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6단계예요. 그래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적용한다 이게 맞는 거고요. 2번처럼 받아서 씻지는 않고요. 흐르는 물로 씻습니다. 3번 같은 내용이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오물이 묻었을 때는요. 고체비누 아니고 항균 액체비누가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고체비누에는 사용하고 나면 여기 세균들이 묻어서 증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번 마지막은 찬물일까요? 아니죠. 미온수로 헹궈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제가 방문 중 요양보호사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뒤에서 껴안을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그만하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2번 서비스를 중단하고 조용히 나간다 3번 소리를 지르면 화를 낸다 4번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넘긴다 5번 경찰서에 신고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그만하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입니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일 때는 단호하게 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시설장님께 보고하고 또 가족에게 알리고 이런 내용들이죠. 나머지는 맞지 않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노인의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약물 사용 원칙으로 오른 것은 1번 증상이 좋아지면 복용하던 약을 중단한다 2번 술을 마신 상태에서도 혈압약은 꼭 챙겨 먹는다 3번 증상에 따라 약 용량을 조절한다 4번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먹는다 5번 현재 복용하는 약물의 최근 기록을 가지고 다닌다 정답은요? 5번이죠. 현재 복용하는 약물의 최근 기록을 가지고 다닌다 입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다니시면 더 확실하겠죠? 41번 침상 목욕 시 대상자의 얼굴을 닦는 순서로 오른 것은 1번 눈, 코, 입, 뺨, 목, 귀 2번 눈, 코, 뺨, 입, 귀, 목 3번 눈뺨, 코, 귀, 입, 목 4번 목, 입, 코, 눈, 귀, 뺨 5번 목, 뺨, 입, 코, 귀, 눈 정답 골라 볼까요? 2번 눈, 코, 뺨, 입, 귀, 목입니다. 침상 목욕 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샤워를 한다든지 통 목욕이 아닙니다. 침상에서 하는 목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켜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얼굴 닦는 순서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얼굴 중에서는 눈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눈은 눈곱이 없는 쪽, 즉 깨끗한 쪽을 먼저 닦는다. 이거 하나 체크해 드리고요. 깨끗한 쪽 먼저 닦고요. 그 다음에 눈곱이 있는 쪽을 닦되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 주시는 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눈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와 봅니다. 화살표로 눈, 코, 뺨, 입 이렇게 기억해 볼게요. 그 다음 이마, 귀, 목인데요. 이 문제는 빠졌지만 순서로 따지면 이마, 귀, 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마가 빠졌지만 순서를 나열하자면 눈, 코, 뺨, 입, 귀, 목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42번 대상자가 입맛이 없는 경우 식욕을 돋우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한 가지 음식을 푸짐하게 제공한다. 2번 양념을 강하게 해서 제공한다. 3번 먹고 싶어 할 때까지 음식을 주지 않는다. 4번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낸다. 5번 어떤 음식이 나왔는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정답 골라 볼까요? 4번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낸다. 이런 유형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어르신이 보통 입맛이 없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식욕을 돋우는 방법이 많이 나오게 되죠. 입안도 한 번 물로 헹궈주시고 그리고 어르신 좋아하는 계란국 나왔네요. 어묵탕 나왔네요.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눈에 보여주시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환경을 좀 청결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겠고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보기 좋게 조금씩 담아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43번 대상자의 살해 예방을 위한 식사 제공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제공한다. 2번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를 취한다. 3번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침이 나올 수 있게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5번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음식을 준다. 정답은요? 2번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를 취해주시면 식도가 입보다 아래 위치하게 되어 살해가 덜 걸리는 체위가 됩니다. 거의 90도 정도의 좌위나 반좌위 정도를 취해주시고 고개를 앞으로 약간 숙여주시는 것이 가장 살해가 안 걸리는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그림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과 흡인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면 세균이 자라기 쉬움으로 로션 사용을 자제한다. 2번 필요시 보호장구, 마스크, 가운, 장갑 등을 착용한다. 3번 흡인은 요양보호사도 실시할 수 있다. 4번 저녁 냄비에 소독할 컵과 카테타를 15분 이상 차가운 물에 담가 소독한다. 5번 카테타 등 고무제품은 쟁반에 널어서 햇빛에서 말린다. 정답은요? 2번 필요시 보호장구 등을 착용한다 입니다. 네 우리 감염 예방을 하려면 어르신이 호흡기 질환이 있어요. 그럼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어르신이 침구나 피부로부터 감염되는 그러한 감염병이 있을 때는 가운이나 장갑을 착용해 주시면 되겠죠. 너무 잘해 주셨고요. 1번처럼 피부 트거나 갈라지는 경우는 세균 자라기 쉬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로션을 사용합니다. 그거는 하나 우리가 좀 유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핸드크림 같은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맞습니다. 손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 좋고요. 3번은 이제 흡인은 3번 같은 경우에 흡인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의료인이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님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4번처럼 저녁 냄비에 소독할 컵 카테타 잘 담궈 주셨는데 차가운 물에 담궈놓기만 하면 안 되고요. 끓여야 합니다. 15분 이상 끓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 같이 카테타나 고무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쟁반에 널어서요. 그늘에서 말린다죠. 45번 귀에 엄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위치와 방향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볼까요? 1번 후상방입니다. 뒤쪽으로 약간 위쪽이라는 뜻입니다. 요것은 왜 이렇게 잡아당기느냐? 귀에 길이 있습니다. 요것을 외이도라고 합니다. 외이도는 바깥쪽 귀의 길입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야 귀의 길이 곧게 되어 약물 투여가 쉽게 되겠죠. 아픈 길을 위로해서 측면을 따라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약물을 주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중 가정에서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가능하면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과 문지방을 낮춘다. 2번 안전을 위해 가급적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한다. 3번 취침 시 가급적 침대를 이용한다. 4번 신속히 자세를 바꾸거나 빠르게 움직이도록 생활화한다. 5번 화장실 문 앞 카펫이나 깔개는 밑부분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이죠. 화장실 문 앞 카펫이나 깔개는요. 밑부분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으면 어르신이 잘 미끄러지지 않으시죠?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47번 도마 칼이 1개씩 있는 경우 사용 순서는 1번 과일 육류 생선류 닭고기 2번 과일 생선류 육류 닭고기 3번 과일 생선류 닭고기 육류 4번 생선류 닭고기 과일 육류 5번 육류 생선류 과일 닭고기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1번 과일 육류 생선류 닭고기 입니다. 도마 칼이 1개밖에 없대요. 이럴 때는 제일 익혀 먹지 않는 그러한 것이 과일이잖아요. 채소나 과일을 제일 먼저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이 육류 입니다. 그리고 나면 생선류 마지막이 닭고기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선류나 육류가 나오면 먼저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고 육류가 사실 생선류는 비린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닭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캠펠로박터균이 많아요. 그래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1번 같이 순서를 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식중독의 위험성이 조금 낮아지겠죠. 48번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요의나 변이를 호소할 때 참는 연습을 시킨다. 2번 복부 마사지를 하여 장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한다. 3번 힘을 주기 쉽게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4번 변에 피가 섞여 있으면 즉시 버리고 기록한다. 5번 변이가 사라지면 변기를 대고 기다린다. 정답은요? 2번 복부 마사지를 하여 장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한다.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는 어르신이 상당히 창피하고 또 편하게 일을 못 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부 마사지를 해서 장운동을 활발해질 수 있게 하면 편하게 볼 수가 있구요. 1번처럼 이렇게 참으시면 오히려 못 보시는 거죠. 요의나 변이가 있을 땐 바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구요. 3번처럼 힘을 주기 쉽게 하려면 침대 머리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4번은 왜 틀렸나요? 변에 피가 섞여 있으면 즉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보고해 주시는 게 가장 먼저에요. 왜냐하면 요거는 피가 나는 상황이면 뭔가 이상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을 관찰했을 때 이상이 있을 땐 어떻게 줘야 돼요? 보고해 줘야 됩니다. 요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구요. 자 5번처럼 변이가 사라지면 변기를 빼주셔야 되죠. 네 빼고 그리고 변이가 생기면 다시 변기를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이죠. 49번 다음 중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싱크대의 냄새나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소다나 식초로 닦는다. 2번 배수구에 알코올을 부어 놓으면 악취가 사라진다. 3번 고무장갑은 조리용과 비조리용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4번 씻은 식기류는 행주로 닦은 후 어긋나게 엎어 놓는다. 5번 냉장실은 월 1회 청소한다. 정답 골라 볼까요? 3번 고무장갑은 조리용과 비조리용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입니다. 굉장히 헷갈리셨을 텐데 싱크대나 찬장의 냄새나면요. 이때 이제 알코올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아래 나와있는 알코올이 위에 있는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소다나 식초 같은 경우는 또 배수구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싱크대에서는 알코올을 부어 놓으시고 배수구에 소다, 식초를 부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씻은 식기류는 행주로 닦지 않습니다. 닦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닦지 않고 그대로 물기가 자연건조 되도록 어긋나게 엎어 놓으시면 되겠구요. 냉장실을 월 1회 해주시면 너무 세균번식 많이 됩니다.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50번 몇 번 실금을 한 대상자가 기저귀를 채워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정답 골라볼까요? 5번이죠. 기저귀를 한 번 사용하면 계속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51번 대상자가 유치 도녀관을 사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소변주머니를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비워준다. 2번 소변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해준다. 3번 자유로이 보행도 가능함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4번 유치 도녀관이 빠지면 바로 끼워 넣는다. 5번 수분 섭취를 줄인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자유로이 보행도 가능함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유치 도녀관 사용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 어르신 한 번 그림 보시면 사진에 이 어르신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 있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꼼짝 않고 누워 계신 게 아니라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걸으실 수도 있고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꼭 알려주셔야 되고요. 유치 도녀관은 우리 소변주머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랫부분에 차고 계시는데 소변이 일정량 차면 비워주셔야 되는데 하루에 한 3번 정도면 충분하세요. 아주 많은 양이 나오지 않는 한은 하루에 보통 우리가 수분 섭취량이 1500에서 20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정도가 소변양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3번에서 4번 정도만 비워주시면 되고 2번처럼 소변주머니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시면 역류가 돼서 방광이 감염될 수 있으니까 깨둔다 이 내용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4번처럼 유치 도녀관 빠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보고해 주셔서 의료인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유치 도녀관 하고 계신 분들은 항상 비뇨기 계통 쪽에 요로 계통 쪽에 감염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감염 같은 경우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감염 소위 있으신 분들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52번 편마비 대상자의 입안 헹구기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식사 중 수시로 입안을 헹군다 2번 컵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빨대컵을 사용한다 3번 앉을 수 없는 대상자는 건강한 쪽이 위로한 자세를 취한다 4번 입안 청결을 위해 뜨거운 물로 헹군다 5번 입안이 헐었을 경우 연고를 발라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컵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빨대컵을 사용한다 입니다. 어르신이 지금 우리 요양시설에 가보면 이러한 빨대컵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이 담겨져 있을 때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어르신이 잡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물이 흐르지 않고요. 또 먼지 같은 게 들어가지 않고 또 어르신이 이 빨대를 통해서 이렇게 본인이 잡고서 물을 드실 때는 용량도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컵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빨대컵을 사용해준다 그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53번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중 의류 세탁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본세탁을 한 뒤 부분세탁을 한다. 2번 옷감의 종류와 색상, 세탁 방법에 상관없이 세탁한다. 3번 의류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오염이 심할 때에는 불리거나 부분세탁을 병용하는 것이 좋다. 4번 세탁 방법과 세탁물에 따라 가능한 많은 양의 세제를 사용한다. 5번 간단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는 세탁 후 수선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의류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오염이 심할 때는 불리거나 부분세탁을 병용하는 것이 좋다. 네, 이거는 맞는 답이죠. 오염이 심할 때는 부분세탁 해주시면 그 부분이 깨끗이 세탁이 되는 거고요. 1번은 왜 틀렸나 보니까요. 본세탁을 한 뒤에 부분세탁 아니고요. 부분세탁을 한 뒤에 본세탁이죠. 그래서 틀렸고. 자, 2번처럼 뭐 그냥 뭐 종류, 색상, 뭐 방법에 상관없이 그냥 막 빨래 세탁기에 놓고 돌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상관없이 한다. 안 되고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따라서 해주셔야 되고. 자, 4번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세제 사용하면 환경오염도 될 뿐만 아니라 많다고 해서 꼭 세탁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정한 양을 써주셔야 되고요. 자, 5번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간단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는요. 수선 후 세탁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선 후 세탁한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54번, 다음 중 세탁 후 건조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흰색 면증물, 그늘에서 건조한다. 2번, 합성 섬유 의류, 햇볕에서 건조한다. 3번, 니트류, 햇볕에서 건조한다. 4번, 청바지류, 색이 바라지 않게 뒤집어서 말린다. 지퍼는 열어둔다. 5번, 색상이 있는 블라우스, 통기성이 좋은 곳에서 채반등에 펴서 말린다. 정답은요? 4번, 청바지류는 색이 바라지 않게 뒤집어서 말린다. 이때 지퍼는 열어두셔야 되겠어요. 네, 이걸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런 문제가 나오면 주부님들은 세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남성분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볼게요. 흰색 변직물은요, 햇볕에서 건조합니다. 그래야 뽀송뽀송하게 잘 마르고요. 합성 섬유는 색이 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늘에다가 말려주셔야 됩니다. 니트는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이제 통기성이 좋은 곳에 채반에 널어서 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니트예요. 니트는 옷걸이에다 걸어서 말리시면은 어깨 쪽이 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채반에다가 이렇게 널어서 펴서 말려주시는 거고요. 4번은요, 색상이 있는 것은 합성 섬유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그늘에서 건조를 해주셔야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55번 여성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1번, 팔은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 입니다.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는 이유는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어르신이 침상에 누워 계시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을 돕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라 시험에 자주 되거든요. 손목 쪽에서 팔 쪽 혹은 어깨 쪽으로 그리고 발 쪽에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발끝에서 허벅지 쪽 이렇게 말초에서 중심으로 간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유방이요. 생긴 모양을 생각해 보시면 이 모양대로 해주시면 돼요. 원을 그리듯이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복부는 배꼽 중심으로 시계의 반대 방향 아니고 시계 방향이요. 자, 4번은 허벅지에서 발끝이 아니라 발끝에서 허벅지로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자, 5번은요.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면은 눈입니다. 그래서 눈을 가장 먼저 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6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티셔츠를 갈아입히는 순서로 오른 것은 1번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순으로 벗긴다 2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순으로 벗긴다 3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순으로 입힌다 4번 왼쪽부터 벗기고 왼쪽부터 입힌다 5번 오른쪽부터 벗기고 오른쪽부터 입힌다 정답은요. 2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순으로 벗긴다 입니다. 지금 갈아입히는 순서기 때문에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입는 건지 벗는 건지를 먼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벗는 게 있고 입는 게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냐면 여기 입는 경우는 마비된 쪽이 먼저 그 다음에 벗는 경우는 건강한 쪽이 먼저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면서 단추가 없는 티셔츠 자 단추 없는 티셔츠는 항상 가운데 머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머리가 들어가는 걸로 골라 주셔야 되고 그리고 갈아입힐 때 여기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잖아요. 자 벗는 건 먼저 볼 건데 벗을 때는 어느 쪽이요? 건강한 쪽이요. 그럼 여기서 이브는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건강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죠. 오른쪽 팔 그 다음에 가운데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요? 머리 네 단추가 없는 티셔츠는 머리가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불편한 쪽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팔 그 다음에 머리 세 번째 불편한 쪽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57번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어나 앉게 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5번 편마비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 후 어깨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유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눕힌다 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어나 앉게 하는 방법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 보시면 지금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상체를 건강한 손으로 짚으면서 우리 유양보사님은 어깨와 다리의 뒤쪽 대퇴부 쪽을 지지해 주시면서 이렇게 앉으시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앉으시는데 이 바로 전 단계가 뭐냐면 옆으로 돌려 눕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 후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를 지지하느냐. 엉덩이하고 어깨를 지지해서 유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눕히시면 됩니다. 이게 맞는 거고요.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유양보호사님은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쪽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 보세요. 어느 쪽에 서 있나요? 사진에? 건강한 쪽에 서 있으시죠. 자 2번 보시면 대상자의 건강한 손을 가슴에 올려 놓나요? 아닙니다. 불편한 쪽입니다. 여기 1번 그림에 보시면 불편한 쪽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있죠. 여기가 지금 불편한 쪽입니다. 왼쪽이죠. 네 불편한 쪽을 가슴에다가 올려 놓으신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왜 틀렸나 볼까요? 유양보호사는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반대 손은 발목 아니죠. 유양보호사님은 등과 어깨는 맞았어요. 근데 반대 손은요 발목 아니고 대퇴부 쪽을 지지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마비된 손으로 짚으시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손이요? 건강한 손을 짚고 일어나시면 되겠네요. 58번 대상자가 침대 위에서 이동 후 안면 창백 어지러움 구토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침상을 올려준다. 2번 옆으로 눕히고 담요를 덮어준다. 3번 똑바로 눕히고 다리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4번 일어나 앉힌 후 물을 마시게 한다. 5번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정답 골라 볼까요? 5번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입니다. 침대 위에서 이동 후 그렇다면 침대 위에서 지금 누워 계시다가 앉으시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안면 창백 어지러움 구토 식은땀 이런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요것을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경우는 원래 제위대로 돌려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른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59번 대상자를 침대에서 옆으로 눕히기 위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돌려 눕히려고 하는 반대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2번 양손을 양쪽 옆구리에 나란히 댄다. 3번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쪽 발 위에 올려 놓는다. 4번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반대쪽에 선다. 5번 돌려 눕히려는 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돌려 눕힌다. 정답은요? 3번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쪽 발 위에 올려 놓는다 입니다. 침대에서 옆으로 돌려 눕히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대상자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 눕혀야 되겠죠? 그럼 우리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고자 하는 방향에 서시고 그리고 양손을 이렇게 가슴에 올려 놓으시고 모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리를 한번 보실게요. 다리는 무릎을 세우는 거 이게 하나구요. 그 다음은 여기 돌려 눕히려고 하는 방향의 반대쪽 다리를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 다리 위에 이렇게 겹쳐 놓으시면 돌아 눕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 놓는다 이구요. 자 1번 같은 경우 돌려 눕히려고 하는 반대쪽으로 머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려 주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양손을 양쪽 옆구리 아니고 이렇게 가슴에다가 양손을 모아 주시면 되구요. 그래서 몸을 작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4번은요.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려는 반대쪽 아니고 돌려 눕히려는 쪽에 선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5번처럼 돌려 눕히려는 쪽 어깨와 엉덩이가 아니구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 반대쪽을 잡아서 내 쪽으로 이렇게 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려 눕히려는 어느 쪽이요? 반대쪽이다. 요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순서를 다시 한번 제가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렸듯이 바로 누운 상태에서 팔을 가슴에다 올려 놓고 무릎을 세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반대쪽 다리를 가고자 하는 방향에 올려 놓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구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어깨와 그리고요. 엉덩이를 지지하여 돌려 눕히는데 이 대상자가 지금 요양보호사님 반대쪽에 있는 어깨 엉덩이를 이렇게 잡고서 돌려 눕혔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을 잡고 요양보호사님 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냥 옆으로 누워 있다 보면 이 측면에서는 굴곡이 있어야 되거든요. 약간 엉덩이를 뒤로 빼시고 그 다음에 몸이 그냥 똑바로 있다 보면 굉장히 불편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엉덩이를 살짝 뒤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셔야 되고 그 다음은 또 어깨가 되게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어깨도 아래쪽 어깨도 살짝 뒤로 움직여 주시면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는 고대로 사진을 보시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번 대상자의 양쪽 다리가 모두 약한 경우 보행기 사용 순서로 오른 것은 1번 오른쪽 다리 보행기 왼쪽 다리 2번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번 왼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오른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왼쪽 다리 5번 왼쪽 다리 보행기 오른쪽 다리 정답 골라 볼까요? 2번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입니다. 보행기 사용 순서는요. 두 가지 경우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가 양쪽 다리가 모두 힘이 없고 약하신 경우와 하나는 한쪽이 불편하신 경우 그렇게 두 가지 경우를 보셔야 되는데 양쪽이 다 약한 경우는 대부분 이렇다. 어르신들이 양쪽이 좀 하지가 힘이 없으셔서 이 보행기를 가지고서 보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걸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장구가 나왔다. 그러면 보행기가 일단 제일 먼저 나갑니다. 보행기가 나를 도와줄 거니까 보행기 이동 보행기가 먼저 나가요. 그 다음에 한 발 한 발 나가 주시면 되는데 아무 쪽 발이나 상관없어요. 왜냐? 양쪽 다리가 모두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행기 먼저 나가는 거 골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 일까요? 2번밖에 없네요.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요. 이거 모르시면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리 모두 약한 경우는 보행기가 먼저 나간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발 또 다른 발 이렇게 나가면 되고 그러면 다른 경우가 하나 있는데 한쪽이 약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보행기는 무조건 먼저 나가야 됩니다. 보행기하고 누가 같이 나가느냐? 한쪽이 불편하면 한쪽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비된 쪽을 같이 나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건강한 쪽 다리가 나가주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61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목욕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2번 대상자를 욕조에 앉힌 후 물을 채운다. 3번 목욕할 때는 대상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 4번 목욕물의 온도는 대상자가 확인하도록 한다. 5번 운동실조증이 있는 경우 통목욕보다는 샤워를 하게 한다. 정답 골라 볼까요? 네, 3번이네요. 목욕할 때는 대상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두시면 안 돼요. 왜냐? 지금 목욕탕은 비누도 있고 미끄러울 수 있고 물에 젖어 있잖아요. 낙상위험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상자를 목욕할 때 혼자 두시면 안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하면서도 쉬운 문제였지만 쉽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이렇게 3번으로 골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62번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휠체어를 마비된 쪽으로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둔다. 2번 잠금장치를 풀어놓는다. 3번 유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측 무릎을 지지한다. 4번 마비된 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도록 한다. 5번 유양보호사의 몸을 똑바로 세우고 회전시켜 휠체어에 앉힌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유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측 무릎을 지지한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갑니다. 지금 여기 대상자 뒤에 침대가 있고요. 휠체어로 갈 건데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자가 지금 건강한 쪽 손으로 먼 쪽에 있는 팔걸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면 유양보호사의 몸을 대상자를 가까이서 잡으시고 우리 유양보호사님 다리는 반드시 대상자의 마비된 쪽을 지지해 주시는 걸로 꼭 골라주셔야 합니다. 마비된 쪽은 뒤로 꺾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다리가 꺾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측 무릎을 지지하고 건강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잡고 그리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대상자를 회전시켜야죠. 그래서 휠체어에 앉혀주시면 되고 그 휠체어 놓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죠. 1번처럼 이렇게 마비된 쪽 아니고요.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고요. 잠금장치 풀어놓으면 지금 이렇게 옮기실 때 전부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풀어놓으시면 안되고 4번처럼 마비된 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 잡으시면 힘이 없어서 놓치게 되죠.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63번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2번입니다. 보행기 사용하실 때 여기 팔에 각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30도 구부러져 있는 이 그림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각도부터가 틀렸고 특히나 5번 같은 경우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절대로 안되는 내용이라서 정말 삼가해 주셔야 되고요. 허리를 이렇게 세우시되 이 팔 각도가 30도 구부러지는 것으로 골라주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4번 왼쪽 판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오른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하고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휠체어에 앉힌다 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휠체어로 갈 건데 이때는 왼쪽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휠체어 잡는 손은 항상 건강한 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하고요. 그리고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야 일어나시기가 쉽거든요.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휠체어에 앉히는 것이 가장 적당한 답이고요. 제가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보시면 대상자가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일어나실 거잖아요. 일어나실 때 대상자에게서 휠체어의 위치는요. 가까이에 위치하게 해주시면 되고 2번 보시면 1번 그림에 보면 오른쪽 팔을 이렇게 올려놓는 장면이 있고 2번 보면 더 명확하게 오른쪽 손으로 팔걸이 잡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어깨와 허리 쪽을 잘 지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지금 여기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건강한 쪽 팔로 여기를 잡았고 손잡이를 잡았고 2번에서는 꿇었고 3번에서는 무릎을 세웠죠. 세우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세우고 그리고 나서 회전을 해야 되죠. 엉덩이가 이 의자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회전을 해서 앉아주시면 돼요. 이 순서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이런 예들은 제가 급여 받으시는 분들 집에 우리가 방문했는데 어르신이 바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르신이 산책 나갈 때 휠체어 태워가지고 모시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편마비인 경우는 우리가 주의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숙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6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걸을 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2번입니다. 왼쪽 편마비니까 지팡이를 잡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이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팡이는 건강한 손으로 잡아주셔야 놓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오른쪽에 지팡이 잡으시는 걸 고릅니다. 먼저 그럼 몇 번일까요?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생각할 것도 없이 3, 4, 5번은 시험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표시를 딱 하시면 네, 얼마나 쉬워요.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둘 중에 하나네요. 자, 그러면 대상자가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지팡이 잡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다 보면 오히려 지팡이 걸릴 수도 있고 건강한 손은 굳이 우리가 건강한 쪽은 도와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우리의 서는 위치는요. 불편한 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66번 대상자가 젖은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할 때 나 전달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다른 사람 불러드릴게요. 2번 감기 걸려요. 얼른 갈아입으세요. 3번 어르신 옷 갈아입기 싫어하니 걱정이 되네요. 4번 왜 저를 힘들게 하세요. 5번 제게 불만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정답은요? 3번입니다. 어르신 옷 갈아입기 싫어하니 걱정이 되네요. 이 내용은 2번을 고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2번이 틀린 내용은 아닌데요. 여기에서의 문제의 키워드는요. 나 전달법입니다. 나의 의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어르신 감기 걸려요. 얼른 갈아입으세요. 이거는 지금 현 상태에 있는 어르신께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는 대화의 내용이고요. 3번은요. 어르신이 옷 갈아입기를 싫어하시니 제가 참 걱정이 되네요. 제가 걱정이 돼요. 이렇게 나의 의사, 나의 의중이 들어가는 것이 나 전달법이에요. 3번 골라주시는 게 정답이고 이러한 유형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67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자주 바꾼다. 2번 규칙적인 생활보다 변화된 생활을 하게 한다. 3번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살린다. 4번 일관된 요양보호를 제공한다. 5번 잘못이 있을 경우 정면에서 야단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이죠.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살린다. 잔존 기능이 있다면 최대한 살릴 수 있게 해서 쓸 수 있게 해주자.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68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사의 적절한 대답으로 오른 것은 대상자 영감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문단속을 하고 잠자리를 살펴주셨는데 요양보사 1번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셨네요. 2번 이젠 스스로 하셔야죠. 3번 아직도 할아버지가 생각나세요. 4번 제가 도와드리잖아요. 걱정 마세요. 5번 돌아가셨으니 그만 잊으시고 즐겁게 사세요. 정답 골라볼까요? 1번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셨네요.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그럼 얼마나 자상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번처럼 이제 스스로 하셔야죠. 아직도 할아버지 생각나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걱정 마세요. 돌아가셨으니 그만 잊고 즐겁게 사세요. 이런 나머지 내용들은요.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도와드리잖아요. 이렇게 위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서는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도 어르신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런 내용이 공감의 대화에 여기에는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69번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 있는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음악을 틀어 편안하게 해준다. 2번 안정감을 주기 위해 옆에서 이야기한다. 3번 대상자의 말에 짐작하여 대답한다. 4번 얼굴과 눈을 바라보면 천천히 말한다. 5번 대상자의 말에 길고 자세하게 대답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얼굴과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한다 입니다.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예요. 우리가 얼굴을 또 바라보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정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잘 못 들으신다든지 하는 분들 대부분 대화하실 때는 거의가 얼굴을 바라본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맞는 걸로 골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시면 좋겠죠. 왜요?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더 잘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말이 빨라지면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70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대상자와 눈을 맞춘다. 메시지를 천천히 반복하며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단순한 활동을 제시하고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1번 시각장애, 2번 언어장애, 3번 판단력장애, 4번 주의력결핍장애, 5번 진압력장애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주의력결핍장애입니다. 자 우리 대상자가 눈 마주치는 거 좋죠. 천천히 반복한다. 또 단순한 활동을 제시하고 여기서의 키워드는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입니다. 주의력결핍장애이신 경우가 자극을 최대한 줄여줘야 되는 거죠. 지금 주의가 산만하시기 때문에 집중을 못하시고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요. 복잡한 일을 활동을 주시면 굉장히 더 산만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주변에 양해를 좀 구해야 됩니다. 이분이 좀 주의력결핍장애가 있으셔서 조금 산만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자극을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정답 골라볼까요? 3번 평소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입니다. 화장실에서 손에 비누를 들고 드시려고 하네요. 어르신이 비누를 드시고 나온 거예요. 입에 비누를 잔뜩 묻히고 나오셨어요. 이미 드셨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비누를 드시는 분들은요. 이거를 지금 음식인지 비누인지 잘 분간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음식이 아닌 걸 드시는 그러한 증상들을 이식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냉장고에 붙여놓은 야채 자석 같은 거 절대 붙여놓으시면 안 되고요. 주방에 음식물 쓰레기 주방에다 놓으시면 막 다 드십니다. 그래서 안 되고 이렇게 비누를 드시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평소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하면 제일 좋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이렇게 좋아하는 간식을 가지고서 어르신을 좀 교환해 주시면 어르신 비누하고 바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72번 침해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물건을 놓은 장소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 2번 돌보는 가족보다 모르는 주변 사람이 의심의 주 대상이 되기 때문 3번 자신이 처한 상황들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 4.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점차 어렵기 때문 5. 섬망 증상의 일종으로 치매대상자에게 흔히 나타난 증상이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이네요.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점차 어렵기 때문에 의심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내용들 의심을 마구 마구 하는데 이런 상황을 이제 의심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점차 어렵기 때문에 마구마구 의심을 합니다. 왜 의심을 할까요? 1번 보시면 물건 놓은 장소 잘 기억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요. 특히나 2번처럼 모르는 주변 사람이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돌보는 사람을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주변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더 의심하게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어른의 상황에 대해서 다 수용이 안되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섬망이 아니라 망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섬망은 이제 환각 증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환시 이런 상황이 이제 섬망이거든요. 그거하고는 이제 망상하고 섬망하고는 틀리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73번 시설에 입소 중인 치매 말기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대화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어르신 배 아프세요? 어르신 배 아프세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앵무새처럼 따라하기. 그 다음 무언증. 이런 것들이 치매 말기 대상자의 대화 양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쭤보잖아요. 그럼 똑같이 대답하세요. 그럼 말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74번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낮에는 유순하지만 해질녘이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방을 왔다갔다 하며 불안해한다. 1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준다. 2번 TV를 끄고 조용하게 해준다. 3번 실내 조명을 어둡게 조절한다. 4번 대상자가 혼자 산책하게 한다. 5번 충동적 행동을 할 때 신체적 제재를 가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준다 입니다. 지금 다음과 같은 문제행동은요. 해질량만 되면 이상행동이 나타나요. 이것을 석양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석양증후군은요. 해가 지면서 어르신의 이상행동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신다든지 혹은 반려견이나 반려묘, 애완동물하고 같이 있는다든지 어떤 취미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좋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왜 틀렸나 보니까 TV를 끄면 안 됩니다. 켜주시고요. 너무 시끄럽게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TV를 끄고 밝게 해주는 내용 때문에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처럼 어둡게 해주시면 안 돼요. 4번처럼 또 혼자 산책하시면 큰일 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해를 하실 수도 있고 나가서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있어준다 이 내용 중요하고요. 5번처럼 충동적 행동을 할 때 신체적인 제재는 가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이런 행동 영상들이 나타날 때는 같이 있어준다든지 또는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옆에 있어준다 이런 내용들이 좋거든요. 가급적이면 신체적 제재는 가하지 않는 걸로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75번 골절을 당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어디가 골절되었는지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여 확인한다. 2번 상처 부위에 온찜질을 하여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번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여 고정한다. 4번 골절된 부위에 부목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번 담요등을 덮어주어 대상자를 따뜻하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담요등을 덮어주어 대상자를 따뜻하게 한다. 입니다. 골절을 당하셨네요. 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뼈가 단순히 이렇게 금이 가거나 부러진 경우도 골절이지만 튀어나온 경우도 복합골절이거든요. 그 두 경우가 다 골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럴 때는 뼛속에 사실은 골수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골수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이렇게 피를 만드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 뼛속에서 피를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골절을 입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당연히 출혈도 같이 동반이 되겠죠. 네, 여기 그럼 막 이렇게 부어오릅니다. 이렇게 부종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냉찜질도 해주셔야 되고 또 출혈이 있다 보면 또 대상자가 추워합니다. 그래서 담요를 덮어줘서 따뜻하게 해주는 게 제일 맞고요. 1번처럼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면 더 골절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처럼 온찜질 하면 부종 입구 할 때 더 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찜질 안 되고요. 냉찜질 해주셔야 됩니다. 3번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나요? 무섭습니다. 이렇게 단순 골절인 경우는 밖으로 보이진 않는데 이제 복합골절이 되면요. 이게 뼈가 이렇게 여기까지 튀어나오게 됩니다. 많이 다치는 거죠. 여기서 튀어나온 뼈를 직접 압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그림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뼈만 부러졌지만 이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박하면 안 되십니다. 자 4번처럼 골절된 부위에 부목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부목은 왠지 의료행위 같은데 아니에요. 의료행위가 아니라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되는 내용이 부목입니다. 그래서 부목을 대주시는 내용은 너무 잘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사용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틀렸고 부목은 여기 양 옆에 이렇게 손상받은 뼈의 양 옆에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손상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응급처치로서는 우리는 부목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정답은요? 5번이네요. 네 이런 경우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떡을 드시다가 걸렸어요. 목에. 자 그러면 지금 대상자는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지금 숨을 못 쉬어요.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이제 떡을 꺼내야 되는데 복부 밀어내기라고 하는 방법 즉 하임리라고 하는 방법을 써주시면 돼요. 여기 명치라고 하는 갈비뼈 사이 이 부분하고요. 배꼽 중앙 잘 잡으셨네요. 중앙을 그림처럼 후 상방으로 힘껏 밀어 올리면 목 안에 있던 이 떡이 지금 아주 그냥 시원하게 탁 하고 튀어나왔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해주셨다고 봅니다. 떡 드시다가 호흡 곤란이 있다고 1번처럼 인공호흡하지는 않습니다. 자 2번은요. 찬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지금 뭐 숨도 못 쉬게 생겼는데 물 드실 수도 없고 머리를 숙이게 하여 등을 세게 두드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더 안으로 밑으로 더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 안에 손을 넣어서 꺼내다 보면은 더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넣거나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등뒤어서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입니다.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는 지금 이렇게 조그만 사진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경련을 지금 몸이 이렇게 떨고 있는 이 내용이 나오죠. 몸을 부르르 떨고 있네요.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경련을 대전증이라고 하고 알코올 중독일 때도 경련이 일어나고 또 뇌졸증이 있을 때도 경련을 일으키고 절당일 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경련이 일어나면 응급처치는 동일합니다. 지금 막 경련을 일으키고 있을 때 주변에 위험한 물건들을 치워주셔야지 대상자가 안 다치는 거죠. 예를 들어 책상이 있는데 책상 쪽으로 넘어지면서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면 위에 있는 물건들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대상자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시면 되고 1번처럼 이제 대상자를 잘 붙잡아 발작을 멈추게 한다? 아닙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이 대상자는요. 1분에서 2분 정도면 경련이 멈추게 됩니다. 근데 5분 이상 지속됐을 때는 1, 2분에 빨리 신고해서 병원에 가주셔야 됩니다. 처음 하는 경련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된 경련은 빨리 병원에 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입 안에 수건을 넣어주시면 이 기도가 지금 혀가 뒤로 말려가면서 기도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입 안에 뭔가도 넣지 않습니다. 3번 보시면 경련으로 굳어진 팔다리를 주무른다?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놓는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5번처럼 입 안에서 침이나 거품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옆으로 눕혀주셔야 이 입 안에서 나오는 분비물들이 잘 흘러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눕힌다 봐주셔야 되겠네요. 바로 눕히는 게 아니라 정답이 4번입니다. 78번 대상자의 팔에 뜨거운 물이 쏟아졌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흐르는 수돗물에 팔을 직접 댄다. 2번 환부에 붙어있는 옷을 벗긴다. 3번 환부에 얼음을 대고 문지른다. 4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5번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싼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싼다입니다. 대상자의 팔에 뜨거운 물이 쏟아졌네요. 이런 경우를 화상이라고 하는데 화상은 1도, 2도, 3도 1도, 2도, 3도 이렇게 나누죠. 1도, 2도, 3도로 나누는데 1도는 발적인 거죠. 붉게 발적이 일어나는 경우고 표피층에만 국한된 그러한 상태를 1도 화상이다 얘기를 하고요. 수포가 생겼네 이러면 조금 이제 표피층이 손상이 되고 진피층까지 침범을 한 경우에요. 조금 깊은 거네요. 많이 아픕니다. 여기는 혈관층도 있고 신경도 있기 때문에 2도 화상은 통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3도 화상은 피아조직이라든지 아주 깊어지는 깊은 곳까지 손상을 입은 그런 상태가 3도이기 때문에 이때는 신경조직도 다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아프지가 않습니다. 통증을 못 느끼네 그럼 3도입니다. 많이 아프네 그러면 2도 자 그럴 때는 5번 같이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자 1번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흐르는 수돗물에 팔을 직접 대주시면 손상이 더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에 담근다입니다. 얼음물 아니고 찬물입니다. 한 5도씨에서 12도씨 정도 그런 찬물에 담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환부에 붙어있는 옷입니다. 옷 같은 경우는 옷은 제거를 해줘야 됐는데 화상을 입었네 그런데 여기 여기 화상 입었어요. 이걸 쫙 벗으면 이게 피부까지 같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환부에 붙어있는 옷은요. 가위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잘라주셔야 되겠고 3번처럼 환부에 얼음을 대고 문지르면 오히려 지금 화상 입었는데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오히려 동상도 입을 수 있고 더 손상이 가중될 수가 있어서 직접 대면 안 된다. 얼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자 이제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물집입니다. 물집은 2도에서 2도화상에서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 바로 이제 물집입니다. 그 물집은 절대 터뜨려서는 안 된다. 그걸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감염 소인 때문에 그러니까요. 감염이 생기면 안 되죠. 물집은 진피증까지 손상된 경우이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터뜨리면 안 되겠죠. 79번 화재 발생으로 인해 해로운 가스가 방출되는 경우 대피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화재가 발생한 쪽의 문을 열어둔다. 2번 환풍기를 돌린 후 기다린다. 3번 일어서서 신속히 대피한다. 4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한다. 5번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입니다.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대피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가스가 보통은 방출돼서 가스 때문에 질식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이 해로운 가스들은 주로 위로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해로운 가스도 위로 가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대피하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1번처럼 화재가 발생한 쪽에 문을 열면 화재가 더 번지게 됩니다. 화재가 발생한 쪽에 문은요. 닫아 두시는 게 맞고요. 2번 한번 볼까요. 환풍기를 돌린 후 기다린다. 지금 우리 이거를 보시면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이게 이제 더 불 잘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풍기 안 되고요. 3번처럼 일어서면 가스가 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대피해 주셔야 돼요. 4번 같은 경우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면 엘리베이터가 굴뚝 역할을 해서 유해가스가 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고요. 화재 발생하면 또 정전될 수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계단을 사용해서 대피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불 연기 났네요. 그러면은 비상벨 누르고 불이야 해서 이제 주변 사람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젖은 수건 사용해서 코와 이불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를 해주셔야 되고요. 비상계단을 통해서 아래층으로 대피를 하는데 만약에 못 내려가요. 그러면 옥상으로 가야 됩니다. 옥상에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곳이 내려갈 수 없으면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래층에서 불이 막 올라오네 그러면 옥상으로 올라가서 대피한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그렇게 기다려주셔야 되고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129에 빨리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죠. 80번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패드는 왼쪽 빗장뼈 아래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인다. 2번 전문 의료진이 사용해야 한다. 3번 재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 놀라지 않도록 손을 잡아준다. 4번 심폐소생술 시행 중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적용한다. 5번 자동심장 충격기는 5분마다 심장 리듬을 반복해서 분석한다.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4번 심폐소생술 시행 중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적용해야 한다. 맞고요. 1번 왜 틀렸을까요? 1번 패드가 오른쪽 빗장뼈 아래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틀렸고 2번 패드가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이네요.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고요. 2번 같이 전문 의료진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문 의료인은 이 자동심장 충격기 당연히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조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 시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3번처럼 재세동 버튼 누르기 전에 놀라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시면 나도 같이 감전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5번처럼 자동심장 충격기는 5분마다 심장 리듬을 반복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2분이네요. 네 2분이라서 시간이 틀렸죠. 5분 아니고 2분마다 분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방법 보시면 일반적인 4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기계이기 때문에 전원을 켜주시고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한다. 전원 켜고 나면 패드를 부착할 때 이 위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여기가 오른쪽 빗장뼈 아래 그 다음에 왼쪽 겨드랑이 중간선입니다. 자 그리고 심장 리듬을 분석해야 되죠. 심장 뛰나 안 뛰나 보고 싶어요. 네 기계가 분석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 모두 물러나고 재세동을 시행해야 되겠어요. 네 재세동 시행하고 마지막 가슴 압박 바로 즉시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재세동을 시행하고 나면 즉시 뭐를 해야 되느냐 이게 시험에 이제 나오는데 가슴 압박을 바로 시행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동심장 충격기를 적용할 때는 패드 부착 위치도 중요하고요. 3번 같이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하고 그 다음에 재세동을 시행할 때는 대상자에게서 떨어져야 정확하게 심장 리듬을 분석할 수 있고 또 재세동 시행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감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구조자 보시면 양쪽 손을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대상자에게서 떨어지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고 지금 4번 같은 경우도 여기 대상자에게서 떨어지세요 라고 하는 거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대상자에게서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사 국가구시 대비하여 쪽집게 모의고사 장시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열린 요양보사 교육원 장희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여 8번 fra 여러분의 원자로 수준을 제공하시느라 функ자로 수준으로 계세요. 도움은 사기 1분도